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최근 비계 삼겹살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농축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마트에서 비계 삼겹살을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라고요. 네, 40대 A 씨는 지난 2일 오후에 집 근처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지만 비계가 과도하게 많았다면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삼겹살의 지방질인 비계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해당 마트 측은 본사 지침에 맞춰 품질을 관리하는 데 이런 논란이 생겨서 송구하다며 고객에게 환불 방침을 전달해 드렸고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, 앞으로 지방 제거 등 축산물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. 담당 구청 공무원 역시 전날 매장을 방문해서 진열된 삼겹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논란이 생겹살 상태를 확인하는 기술이 조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